오늘 개편 첫 주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개편을 위한 이행시. 개편을 위한 이행시. 개.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이광기 씨에게 들려드리는. 개. 개. 개편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이광기 씨.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불편.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셋이 해. 우리 셋이 해. 갑시다. nobody, nobody, one, two.